기타 작업의 첫번째 매크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화면과 같이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컨텐츠 사용을 꼭 해주셔야만 매크로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사용 한번 해주시고, 첫번째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시트의 표에서요. 담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매크로 이름은 이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크로를 기록하시고 단추에 연결하시는 방법이 있구요. 단추를 먼저 그려주면서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결과는 동일하고요. 개발도구의 컨트롤에 삽입해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습니다. 단추를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위치가 B13부터 C14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그리지 않구요.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B13부터 C14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손을 떼시면 화면과 같이 매크로 지정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구요. 여기에다가 이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이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록 버튼 누르시구요. 기록 버튼 누르시면 화면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구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이금액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작업하는 내용들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중지 누르기 전까지는요. 커서를 F4 셀을 선택하는 작업부터 기록을 하시면 되겠죠. F4를 선택하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판매 금액 마이너스 매입 금액을 빼주시구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렇게 이금액이 계산이 됐구요. 이메셀 하나만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단추 1에서 마우스로는 쭉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요. 텍스트 이름을 이금액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에 만드실 건데요. 기록을 하신 다음에 연결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직접 도형을 그리시면서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는데요. 도형에 가시면 사각형에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찾을 수 있구요. 선택하시고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E23부터 F14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도형은 그리고 나서 바로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텍스트 입력이 되시구요. 셀 스타일이라는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도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로는 쭉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매크로 이름에다가 셀 스타일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셀 스타일로 할까요? 라고 표시가 되죠.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문제에서 제시한 영역은 A3부터 F3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셀 스타일이 있는데 현재 자세히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화면의 상태에 따라서 한글로 셀 스타일이라고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강조색 1번을 선택하시고 이미 셀을 클릭하셔서 범위 정된 걸 해제하신 다음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만약에 매크로 기록을 잘못 기록을 해서요. 매크로를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요. 매크로를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우리 이익금액을 잘못 기록했습니다. 선택하고 삭제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를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단추를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작성해 볼게요. 단추를 아까는 처음에는 만들고 나서 매크로 기록을 했는데요. 그냥 기록한 다음에 단추에 연결하는 방법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이익금액을 한번 삭제를 하고요.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고 매크로 기록을 먼저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먼저 F4셀을 갖다 놓지 말고요.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고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에 가셔서 이익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 F4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판매금액에서 마이너스 매익금액을 빼겠습니다. 엔터 아래까지 소식은 복사 그리고 나서 이익금액 하나를 선택하고 기록 중지 그러면 이익금액이라는 매크로를 기록해 놓으셨고요. 기록해 놓은 매크로를 단추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삽입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B23부터 C24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 이익금액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만 하시고 확인 그리고 텍스트는 바로 이렇게 단추를 그리시고 나서 이익금액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눌러서 텍스트는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단추를 먼저 그리고 나서 매크로 기록을 시작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매크로 기록을 해 놓고 단추에 연결하는 방법 둘 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작성하신 다음에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결과가 동일한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막 제공이